안녕하세요. 강원도 횡성에서 농사와 한우를 키우고 있는 냉정과 여행사의 냉렬입니다. 저는 김영기 라이브킹쌤의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받고 나서는 제가 농사지은 농산물들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농사짓는 전 과정을 소비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는 좋은 기회를 얻고 있거든요. 혹시 저처럼 농사를 지으시거나 판매하실 물건이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커머스 교육 꼭 한번 받아보세요. 소비자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. 화이팅!